과거사 문제로 서로 등을 돌렸던 한국과 일본. 올해 두 정상이 양국으로 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면서 양국관계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변제해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사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플러스2 외교안보대화 등 중단됐던 양국협의체도 속속 복원됐고 경제안보협력도 재개됐습니다. 2019년 당시 일본의 종료를 통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는 공문을 보냈고 6월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4년 만에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 시찰단도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 국민의 악영향을 주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올해 양국 정상이 만난 횟수는 총 7차례.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한일 협력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